정말 나와주셔서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나와주셨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. 뉴정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정말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회사 직원분들이 뉴정스 욕하신 것 봤고요. 그리고 회사 피아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데뷔과 성전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로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.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5점이시네요. I'm proud. It's on my top.